수석권의 한 교회가 울릉도 보그마의 촉진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울릉도 전역 교회를 방문해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예배로 하나 된 2017 블레싱 베프티스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이주민 200만 명의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다문화 가정 부모들을 초청해 가족과의 추억을 선물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주 한인 청년과 유학생들의 모임인 코스타가 열렸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의료진들이 모여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병원이 없는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진 의료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